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1파의 최소 천부를 말하지 못한 진실이 이 사람들 인터뷰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경제학자들도 모르고 정부 관료들도 모르는 전세계 경제에 이런 금융위기가 왜 금융위기가 안 오게 하는 화폐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가 안 오는 화폐혁명을 하려면 화폐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뢰성은 일단 KYC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백탁값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잘 되면 파이코인의 가격은 1달러 7불에서 100불에서 314불에서 1000불 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이 파이코인의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거라고요. KYC가. KYC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KYC는 지금 자기네들이 하고 있고 앱 개발은 개발자들과 파이오니어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이 하지 못한 금융위기 세계화, 금융위기는 글로벌 불균형,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들이 자본잉여가 생기면서부터고 그래서 금융위기에 대한 파악을 했고 이게 후진국에서 생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던 돈이 이게 금융의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게 어디서 헌가 막히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미국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을 위태롭게 하면 최대의 소비국이고 최대의 수익국이 무너지니까 다른 나라들의 무역도 무너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한국은 이거를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이네트워크에서 파이 KYC를 하는 이유 딱 하나.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은 실력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어떻게 모두 다 디지털 세계로 가느냐. 아날로그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국이 달러를 그냥 쥐고 있듯이 달러를 쥐고 거기다 꼽을 쥐고 그냥 위 하나 찍어갖고 하고 있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것도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이거를 하게 되려면 이거를 하게 되려면 투명성이 돼야 되는데 KYC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민, 중동 이민, 이민국들, 난민들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못해요. 계좌 개설을 하는데 6개월 걸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코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은행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KYC를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매치기가 많은 거죠. 집값도 그런 식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가 있기 전에는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그냥 이런 금융위기가 없었고 어떤 무역위기라든가 이 정도 통화위기 각 나라에서 있었는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쟁이 지고 나서 전쟁 배당금이 있으니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전쟁 배당금이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실업률이 막 25%, 30%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겼죠? 히틀러가 생겼죠. 히틀러가 생겨가지고 자본주의 관리체제가 이거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국제간에 야 니네 우리한테 전쟁 배상금 불어내. 옛날에는 그냥 식민지로 삼으면 돼요. 그런데 식민지로 삼지를 못하니까 돈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국제간에 자본이동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 관리체제가 만들어져야 됐는데 이게 1차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970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서유럽, 일본이 잘 나가던 시기지만 일본 잘 나가던 시기. 한국이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 외화가 좀 쌓이기 시작하기 이전에는 금융위기라는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한국이 1983년도부터 무역 흑자국이 돼갖고 후진국에서 자본을 갖기 시작한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로부터 우리가 십몇 년 만에 나라가 외화한 얘기로 부도가 났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거죠. 금융위기라는 말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거죠. 국제적으로도. 심지어 영국 같은 나라도 자본계정, 경상계정에서도 외환거래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죠. 50파운드 이상 밖에 못 갚게 나가고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국제금융세계환이 글로벌이니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무고한 희생자들의 생활이 자꾸 무너지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게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독자가 생기고 파쇼가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거를 또 그렇게 되면 또 돈을 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이제 적자, 무역적자나 이런 재정적자를 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금융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야 이거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고립주의자 야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살자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987년도 블랙먼데이가 나고 할 때까지도 막 전산화가 들어왔지만 이 금융자유와 국제적인 금융통합 국제 외환 사이의 시스템이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경제학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08년도에 한 번 더 그게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마틴 월프라는 사람이 쓴 이 금융의 역사, 금융공황 이거를 이제 보면서 예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코인하고 비추어 보면서 생각하니까 아 파이코인이 보이는 거예요. 파이코인의 백닷값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됐건 국제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금융 자유화도 굉장히 좋지만 위험성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위험성이 이게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970년대에 이제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대를 추월하면서 자본주의 위기가 온 거죠. 이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남미라든지 제3세계라든지 해갖고 자본주의는 이제 끝나고 사회주의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자본주의가 진화를 해버린 거죠. 근본위 제도를 폐쇄하고 미국이 자기네들이 부채를 안고 가고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이제 근본위 제도를 포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진화를 해버리고 다시 전 세계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1970년대고 1980년대까지 이걸 하다 보니까 돈 찍는 나라 국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무역적자, 재정적자가 계속 나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미국이 다시 돈, 미국으로 돈이 몰려드니까 달러가치를 강제적으로 하락시킨 거 아니에요. 마르코와 상승되고 N화 상승되고 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것도 실패했잖아요. 강제로 달러가치를 하락시키려다 보니까 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중국도 세계 경제로 편입이 되지 러시아 소련 망하고 러시아가 세계 경제로 편입이 되지 인도도 들어왔지 어 이게 못 사는 나라들이 달러를 갖는 게 막 생기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도 달러를 갖는데 이게 달러 이동이나 외환 이동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막 그렇다고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IT 같은 게 생기니까 2000년도에 들어와서 무슨 선물 옵션 처음에 이제 1990년대 선물 옵션 80년대, 1980년대 선물 옵션 이런 게 생기고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긴 거죠. 마치 근본의 제도에서 근본의 제도를 없애고 신용통화로 온 것처럼 지금 미국의 달러 발권 갖고는 위험하니까 파생 상품을 만들어 갖고 미국에 넘쳐나는 돈을 세계로 보내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요. 그때 그렇게 버블이 된 거죠. 그래갖고 현재까지 세계 최대 소비국이 세계 최대 부채국, 대출국이 되어야지만 자본주의가 존재가 가능한 세계 경제가 됐다라는 거죠. 최후의 돌려막기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처럼 이런 일을 자기네들이 부채국이 되고 자기네들이 대출국이 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 해요? 못해요? 소련이 해요? 못해요? EU 못해요?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얻고 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이제 달러에 대한 이런 게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으로 온다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달러를 가장 미워하던 사토시 낙가모도 미국의 이런 달러 행패를 가장 미워하던 사토시 낙가모도가 미국을 살린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떡 나왔네. 어? 이거는 파생상품도 아닌데 파생상품도 아닌데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 생긴 돈, 중국에서 생긴 돈, 에쿠아드로에 생긴 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막 쓰기 시작하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얘는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는데 백서도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주체가 없네? 그래서 얘를 증권유나 통화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순기능이 있어요. 신흥국에서 생긴 돈이 신흥국에서 생긴 돈이 이런 경제선진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잘 안 되는 문제였는데 어?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하네. 다른 암호화폐, 이더리움 이런 게 좀 하네. 근데 얘네들이 좀 정도가 심하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야 이게 이러다 보니까 뭐 마약하는 놈, 공금행령하는 놈, 돈세탁하는 놈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어느 날 2019년도 3월 14일 날 미국이 원하는 암호화폐가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노드 1위가 다행히 한국이야. 중국 같으면 불안해서 못해. 한국, 일본, 베트남이 노드 1위야. 그리고 얘네는 KYC를 무지막지하고 잔인하게 해. 아주 원시적으로 해. 투명성이 돼. 이게 뭐냐. 신흥국에서 생기는 돈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위기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가 막힌 제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믿을 수 없었는데 누구나 믿을 수 있고 힘 가진 자들도 믿을 수 있고 금융권도 믿을 수 있고 미디어도 믿을 수 있는 이런 국제금융사회 국제금융 후진국 같은데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왜 조그만 나라가 부도가 나면서 옛날에 인도네시아 부도 태국 부도 한국 부도 그때만 해도 우리가 무역 흑자 얼마나 돼요. 그 무역 흑자 얼마 안 되는 게 세계 경제를 결국 흔들고 몇 년 안 있어서 미국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달러값도 올랐죠. 자원값도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기름 팔아갖고 아랍 국가들 산유국도 그렇게 부자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지금 돈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생긴 거예요. 이 암호화폐에 믿을 수 없었는데 파이코인이라는 데서 KYC를 무식하고 원초적으로 하게 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코인이 만들어져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뢰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이 사람들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에 그 행간의 뜻을 읽다 보면 자기 화폐혁명을 하고 있다는 짜릿함 이 흥분 그래서 누가 뭐 계정 삭제도 하고 뭐 뭐 파이오니어들 불만도 많고 하지만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이 백타값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백타값?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금융 파생상품이라는 어거지 파생상품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암호화폐 이게 천불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 얘기대로 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위기에 대해서 금융세계와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만드는 제가 10년 전에 산 책이에요. 그 책을 그때는 이제 증권회사 직원에서 직원으로서 영업을 하려고 PB연구소 직원으로 영업하는 사람 도움 주려고 강의 자료로 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때 공부했던 걸 보니까 아, 파이코인이 이걸 하고 있구나. 얘네 백타값은 이거구나. 그럼 파이코인의 크기는 점점점점 커지겠지. 예, 계정 삭제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아주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